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스크래치에서 변수 만들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에서 변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스크래치 화면에 보면은 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변수가 있고 여기에 변수 만들기가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나의 변수라고 기본적으로 변수는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변수를 만들 때는 변수의 변수 만들기를 눌러 주면 되요 그러면 이런 창이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 변수 이름을 입력할 수가 있고 모든 스프라이트의 사용과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 이것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은 무엇이냐 어떤 스프라이트에서든지 해당 변수를 사용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이 가능한 변수는 이걸 선택해 주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걸 선택을 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딱 특정된 스프라이트에서만 지정된 변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한 변수들은 이런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을 이용해서 문자 숫자 이런 다양한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크라치에서 변수를 직접 사용해 보고자 할 건데 이름과 학년을 입력을 받을게요 그래서 문혜영은 3학년입니다 이런 형태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스크래치로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라는 변수, 학년이라는 변수 두 개를 마련한 다음에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혜영은 3학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자라는 거죠 자 먼저 그걸 하고자 한다면 변수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코드의 변수에 변수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수 이름 난이 나오죠 여기다가 이 이름이라고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스프라이트 사용 확인을 눌러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시 변수 만들기를 들어와서 이번에는 변수 이름에 학년을 입력하고 모든 스프라이트 사용 확인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변수가 지금 두 개 만들어졌죠 뭐뭐 만들었어요? 이름과 또 학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스크래치 화면에서 구현을 해보면 살펴볼까요? 시작하기를 눌러주면 이름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을 하겠죠 문혜영을 입력을 했다 그러면 입력받은 그 대답을 이름에다 넣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년을 알아내야죠 다시 묻습니다 몇 학년인가요? 라는 블럭을 사용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또 대답을 하겠죠 그 대답은 뭐가 되나요? 바로 학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년을 대답으로 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름을 받아들였고 여기서 학년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름과 학년을 알았으니까 문혜영은 3학년입니다 라는 것을 잘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문혜영이다 라는 건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이름이죠 여기서 이름을 넣었으니까 이름 변수 있는가? 이름은 하고 계속해서 글자를 쓰세요 라는 거죠 학년이라는 것은 어때요? 몇 학년 이걸 기억하고 있는 변수죠 그래서 이름 문혜영은 학년 3학년입니다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되었나요? 그래서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해봤는데 스크래치에서 직접 변수 만들고 스크래치에서 직접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스크래치에서 직접 변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